2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케어에 특화된 신규 5G 요금제 5G 플래티넘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하반기 프리미엄 및 중저가 5G폰이 연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번 요금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5G 플래티넘은 월 10만원대의 데이터 300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인데요. 가족형 요금제가 필요 없는 대용량 데이터 이용객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선택약정 할인 적용가는 월 7만8,750원이며 올 연말까지 가입시 24개월간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음성문자는 기본 제공, 테더링 쇠어링 데이터는 월 100GB를 서비스합니다. 가족 간 데이터 주고받기는 5G LTE에 상관없이 월 4GB까지 가능하며 세컨드 디바이스 월정액은 2회선까지 제공합니다. 이번 요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단말기 케어를 위한 다채로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. 가입자들은 분실, 파손 보험료 할인, 안심폰 100원 무료,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. LG유플러스는 이번 요금제가 단말 케어 서비스 가입률이 높은 2030세대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갤럭시 노트 10과 같은 프리미엄 폰 및 중저가 보급형 5G 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단말 관련 혜택이 더욱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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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